아이고 맹지 다가오는 지도 원 우리 집인 선물나브레이오나 들어오는 게 없구나 아이고 들어와 수다게 이거 아방 이거 베리사 봅서 이거 이거 부녀회장 미시거 큰 건 못해도 이거 부녀의 고문들 신디라도 미시거 하나 썩 부녀회원 일동으로 영 이거 선사 아니에 집 내께네 이거 미시거 행오라 신디 이거 베리사 봅서 미시거 이것도 아이고 어렵고 큰 일들 아니 또 미시거인 숭 아니얼건디게 이것도 행오라 수다게 괜한 선물이여는 게 그저 밥만 죽던 그저 쌍먹으려니까 이거 아이고 선물도 뽑고 아이고 이거 좋아 가격도 빛나지 않여고 간단하게 그저 집에서 반찬하실 때도 이거 이시민 반찬도 되고 아이고 아이들 생각들도 잘 해주다게 난 원 히어떡 큰 거 해두는 거보다 양 이건 게 나도 땅도 먹고 아이들도 서뭇 이거 시민 밥 아니 먹을만이 그저 밥만 해놓으면 손지들도 오맣고 막 이거 싸줘 싸줘 먹는 거 보면 얼마지나 아까웁니까기 참 짐 빠지는 소리 진짜 진짜로 아이고 이걸 선물세트를 해내는 게 미시거 아까 세마리 분야에 이런 미시거 인형 미시거라 고문 참 사람을 고문해버렸고 아이고 그 정성으로 하는 거죠 이하방은 미시거 인형 그저 그걸 가격으로만 그걸 받아치는 것과 게 다 이것도 콤밭디 아니 맵밭디 어지는 민 그거 수정도 다 채워서 하고 그 여산이 넘기신데 그럼 빛난 걸 허위에 집 내까 게 아이고 이것도 조수다게 그 옛날에 말이요 그 옛날에 말이요 청 우리나라 좀 힘들 때 우리 그 일분서 삼촌 오문 좀 그 잘 산다는 일분 사람들이 오면 미신 이것만 푸데로 덜 건 상관인지 일분선 이게 건 아니죠 텐토 아이고 존나 웃기지도 안 해가지고 저걸 미신 거 상갈 거린 거 하인들 상관고 우선한 시절도 쉽지만은 이거 명질서 물론 좀 경허네 얄룹지 아니요 우다게 조수다게 공허국 정말 나와심에 말이요 요즘은 그자 세상 좋아노난 이것도 지름 볼룩국 좀 소금도 썰 썰 썰 뿌려놓고 그냥 다 맹기랑 나왕지만은 좀 옛날엔 이것도 혼장혼장의 연 그 연탄불 옆에 그자 조지략이 아장 이거 지름 부른 거 혼장석 혼장석 그형 정성시럽게인 부엉 밥상에 울려놓으면 또 아이들은 이거 얼마이나 이거 좋아해놨 수가 그땐 냥 요샌 이것도 흐내연 그자 너도 나도 다 먹어줌 주만은 고급은 미신 아이고 참 어이 이거 저 누게 갖다 주워 부르게 인역하고 나오고 이거 얼마나 먹어 집에서 언제 이거 밥상 먹어놨지 미신 그것도 미신 큰 것도 아니고 이거 아이고 요거 미신 꼼 미신 우펴만서 그게 쫄라놓은 거 이거 미신 예에 에나마나 이거 이형 손지들 놈인 밥 먹을 때 반찬을 시민 주고 호설 갈라줌도 하고 그 정성으로 해영은 걸 이하방은 미신 말을 이 놈이신 누게 줘불라 말라 염숙하게 다 그것도 못먹엉 삼무사한 거는 나 양 저 이거 놔둬땅 아이들 놈인 이 저 가정가리 그럼시라 아이들 놈아 아이들 놈아 아이들 미신 그거 못먹엉 음식 하면 되는 미신 마 아이고 그걸로 몰라 또 또 진밥이나 쌀줄 수 있는 그런건 몰라도 그 미신 아이고 이거 이 시민 비상용으로 좋읍니 다게 긍어국 요샌 이것도 좀 어떤사 맹교람 신디사 선전하는거 보면 미신 파래 이거여 미신 돌 이거여 요샌 미신 곱창 이거 이현 또 빛나게 이현 그건 더 맛좋은데 넘어 포는디도 이십대 다게 곱창 따지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아이고 근데 이 제주도는 이게 어신가 어떤 옛날부터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거 헌대는 말은 못들어봐서 그냥 몸만 헌대는 얘기 들어봐 에 몸이나 토시나 이게 나는 데가 제주도국 또 육지에선 이것들 하영이은 다게 그걸로 수입울리자님 수각이 그걸로 곱창 좀 생각하여 보면 아이고 우리 두린대 이거 이거 그 제주사람들은 육지에 처음 매역 폴레가듯 육지석에 이것들 등에 지국해영왕 100장에 얼마여 200장 3인 미신 얼마에 애누리해 주켜넘은 그때 이거 폴레 댕기는 사람들 장시들도 있어놨시다 나는 그쪽으로는 관심 없이는 인형만 하영먹게 그거 먹으난담 그 닛발이나 잘 닦아주게 또 시커멓게 나사지 말았네 그 옛날임신 내은군감이신 그 심홍랭가 헌나이 그거 입에 촘칠랭 나온거 보면 볼만해 나신지 인형 문짝먹고 먹으난담 닛발이나 잘 닦아줘 간장 먹으나마나 밭쿼터 영양 점주름 넣고 간장에 양념장이나 맹기릉 넣고 그 영 이거 양 생차로 굽지아니먹어도 맛좋아 이거 반차 넣으실땐 이거 최고다기 지름 모르고 꿈 모르고 하영먹어 하영먹어 선물도 나온 아이고 설라보라 설라보라 에에에 나온 허벅술이나 들어봤으면 그저 으씨구나 그 코를 말이라 그저 술란이 들어와보는 그거주게 쫑쫑 기어기어 너 부르지 아니엠 저게 울어넣떤니엠 자이두운 타이밍이 화슬 늦게 들어왔 저게 확 들어오지 아니엠 인겨 쫑쫑 기어기어